오랜만에 그림 올려봅니다 어쩌다 보니 두 달 넘게 그림 한 장 안 그렸습니다 다시 열심히 그려서 그림 영상 올려보려고 합니다 요즘 드라마 25 21 재밌게 보다가 김태리 배우의 한 장면 포즈와 복장이 마음에 들어서 그려보았습니다 드라마 4화 중에 라이도가 고유림 락커에 음료수 심부름을 걸린 장면입니다 모래주머니를 둘러매고 교복 안에 추리링을 입고 소파에 걸터앉은 장면이 재밌었습니다 포즈와 복장이 마음에 들어 그려보았습니다 얼굴은 길어지고 더 나이 들어 보입니다 더 열심히 그림 연습을 해야 좋아질 듯 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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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